SBS 월화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악트리오 주단태, 이규진, 하윤철에서 천서진 남편이죠. 하윤철을 맡고 있는 하박사의 본체, 배우 윤종훈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종훈입니다. 윤종훈이 철파엠에 떴습니다. 이선희님이 와 소름 완전 잘생긴 이 아침에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써내리고. 그 악역하는 느낌도 싹 없어요. 그렇죠? 1843번님이 윤종훈 배우님 계속 보니까 신혜성씨랑 엄청 닮으셨어요. 검색창에 치면 신혜성 이름이 같이 뜨더라고요. 맞죠? 몰랐습니다. 그건 몰랐고 윤종훈을 치면요. 두 번째로. 윤종훈 유진도 있고 미생도 있고. 윤종훈 이정재가 있어요. 그러네요. 이정재씨 닮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은? 솔직히. 아니 근데 저는 너무 여러 사람들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자기 아는 지인 닮았다는 거예요. 끈한 얼굴이라. 적금 보면 종훈씨 나 누가 아는 사람 닮았다 이거군요. 저도 아는 사람 닮았어요. 누구? 엑소 세훈. 왜 그러세요? 엑소 세훈 느낌도 있어가지고. 큰일날인가요? 여러분 근데 윤종훈씨가 드디어 저희 철파엠에 왔는데 데뷔는 8년 차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요즘 인기 실감해요? 제 개인적인 인기요? 인기요? 아 아니요 뭐 개인적인 인기 아니면 어떤 팀 인기? 드라마 작품의 인기는 정말 시청률을 검증하고 있으니까. 그럼요. 체감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인기는 여기 철파엠 왔는데 제작진 여러분들이 너무 난리났죠? 일단 여기 리액션들이 드라마 팀하고 좀 다르게 다르죠? 예능이. 예능 드라마는 어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다 보니까 아! 근데 영철 선배님 뵈니까. 드라마도 보고 있으니까 더 반가운 거예요. 아 진짜요? 저도 텐션이 막 올라오네요. 기운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나도 지금 45층 펜트하우스에 와있는 것 같아요. 우리 11층인데 지금. 여러분 펜트하우스가 시즌제로 제작된다고. 요거는 기사를 저도 잠깐 보긴 봤는데. 지금 방영 중인 시즌 1은 어때요? 촬영을 다 마친 거예요? 네 거의 다 마쳤습니다. 아 거의. 그럼 시즌 2에 하박사도 투입이 되나요? 어 그거는 드라마로 확인을. 아 이렇게 쫄깃쫄깃한데요.